여보세요 나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여보세요 맨날 잠수라 아 맨날 잠수나 타고 어 맛좀 봅시다 학생 TNT가 얼마나 따끔따끔한지 자 TNT를 선물해줄게 안녕 안녕 히히이 어 이놈 보소 잘못했어요 형 형 박하 많이 컸다 죄송합니다 아니 항상 잠수를 타시길래 좀 깨워드릴라고 긴박하면 깨워드릴라고 하하하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그리웬 그리웬 그리웬